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.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아버지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지만 상속세 때문에 못 찾고 있다며 지인 4명에게서 2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그는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경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기도 했습니다. 이 경찰 수사관은 이후 해임됐습니다. 경남 진주지역 한 여성 봉사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A씨는 2022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A씨는 돈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고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기간의 반복성과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